나 궁이 없구나 뭐야 여기 궁 태네? 은신상태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조이자이라 엄청 쓰겠다 미니언 생성 미니언 생성 미니언 생성 일단 수면 한 대 맞으면 가는 걸로 먼저 들어가라 사곤살이네? 아우 개아파 쩔은 이상한 조합을 가져온다고? 어 끓였다 뭐지? 잡았죠 어? 할만하지 않았나? 아 미드 미하구먼 나 방금 카밀 들어와도 충분히 할만해 보였는데 파직스가 쫄아가지고 대포 먹고싶은데 병원치라도 오케이 안 맞는 거 같은데 아니 너무 스펠이 많이 쓴다 뭐야 아우 하나도 안 맞혀 어떡해 못하나요 이거? 아 아이고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근데 미드 로밍 차이가 벌써부터 시작돼? 아 아 나 이거 풀 쏘기 싫었는데 아 나 이거 풀 쏘기 싫었는데 아 나 이거 풀 쏘기 싫었는데 넌 죽었다 이 자식아 아 미니언이 왜 이렇게 늦게 오지? 한 번 더 얼굴 보여주면 죽는 거야 타면 오든 말든 아 아 아 성격十ıyorsun gk 형 보이잖아 아니 아이고 바람용이네 요즘 바람용이 진짜 많이 나오는 것 같다 저기 플래시온인데 아 까비 와 뭐야 라이언님들 이거 제법이다 이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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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네 6레벨 타이밍 진짜 센데 우리도 만만치 않게 세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윌라인 뭐야 랜턴 없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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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하네 보여줘, 아니 그렇게 앞으로 가면 안 되지 어, 아직은 없었는데 여전히 흐흑 흑 나쁘지 않아 뭐야 유불랑 죽은 줄 알았는데? 안 죽었구만 아 할로 저거 알았다 유불랑 아칼리인 줄 알았어 아 아 아 으 으 으 으 ㄷㄷ 이거 버티오가 캐리어야 된다 이건 안돼 아이고 어 살았네 마당쓸기 마당쓸기 나 궁이 없구나 뭐야 여기 궁 되네? 은신상태 바로 쓰면 되구만 근데 이게 아마 바로 궁 써야 될걸요? 은신 띄워 에어번 띄워주고 한 0.3초 이내로? 전에도 한번 이런적 있어가지고 0.3초는 너무 망한거 같다 한 0.12초? 아칼리 현재 궁 없죠? 이거 집가면 저 괴물템 나와요 아칼리 그래도 솔킬은 힘들거 같은데 아칼리 그래도 솔킬은 힘들거 같은데 해보고 싶긴 한데 와우 와 진짜 개쎄다 뭐야 투코어 나온 야수보다 더 쓴거 싫어하니까 뭐야 뭐야 왜 이렇게 약한거 같지? 아 18분 무대면 근데 빨리 뜬건 아니라서 미니언이 생각보다 짠짠하네 아 오늘 데프 노치노에서 한 10번 넘는다 분명 혼자 오는게 아닐텐데 바람용 두개야? 재빠르네 감이 절 화나겠죠? 아 아 쒟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 넘어 가진거 같은데? 뭐야 쒟 쒟 쒟 쒟 쒟 지지 이거는 바텀 캐리다 솔직히 진령 짱짱하다 아칼리